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. 우리 D-3개월 남았죠? 뻔뻔하면 대학합니다. 어? 그게 뭐예요? 또는 어떻게 뻔뻔하면 대학 가요? 제가 그 응원을 하러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설명하기 전에요. 석 달이면요.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.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내용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힐 정도로 공부를 해라.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였다. 한 달에 한 문제를 정말로 다 맞춰냈다면 세 문제고 그러면 국어 9점, 영어 9점, 수학 12점이 올라가요. 이 정도면 만족하죠? 부족해요? 아, 그럼 더 빡세게 공부하던지 아니면 아, 농담이에요. 백세시대든지 아, 농담이고 자, 석 달이면 정말로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춰도 엄청나게 성적이 올라갈 텐데 거기다 플러스 오늘 제목과 관련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. 1월, 2월 달에 제 캐스트 혹시 본 사람들 중에 기억나시나? 대학 가는 비법 1, 2 자기 충족적 예언과 좋은 빵, 나쁜 빵 그거 혹시 본 사람들 기억나요?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짧으니까 한 5분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.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, 제가 1, 2월 달에 얘기했던 대학 가는 비법 1, 2에 자기 충족적 예언과 좋은 빵, 나쁜 빵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. 자, 일단 2013년도 논문입니다. 저는 대학 때 이제 원래 심리학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3년이더라고요. 제목이 뭐죠? 자기 확언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. 스트레스 받는 하에 이게 뭐예요? 딱 여러분이 얘기해요. 우리 수험생입니다. 디만의 석 달 스트레스 받죠?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늘려야 됩니다.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자기 학원입니다. 자기 학원이면 자, 학생들이 이제 아, 알 것 같기는 한데 뭘 얘기하는 거지? 제가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아마 들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. 30대 초반에 이제 학원 일을 시작을 했고요. 제 친구들이 전부 다 대기업 다닐 때 저 초등학교 학생들 동네 학원에서 강사를 시작했어요.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야, 너 얼마 너무 찐찐한 친구들이니까 너 얼마 보냐? 이렇게 막 물어봤을 때 대기업 입사한 친구들 뭐 얼마 얼마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나 80만 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때 친구 녀석 두 명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. 그걸 어떻게 사냐? 근데 이게 나한테 뭔가 걱정해서 말하는 건지 비하에서 말하는 건지 사실 그때 판단이 좀 안 됐는데 근데 내가 그때 학생들한테 아, 친구들한테 당당한 게 성포한 게 있습니다. 야, 나 나중에 인강할 거야. 자,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저 지금 인강하고 있죠.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. 저희 집에 실화입니다.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요. 제가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. 나 10년 안에 구글, 네이버 검색하면 내 이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 결혼하고 7년 만에 되더라고요. 뻔뻔하죠?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뻔뻔하면요. 자기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단기적으로도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. 이 논문에서 RAT라는 검사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시험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. 자기 학원을 하게 해요. 어? 나 이거 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예를 들면 어... 플레이크 이거 딱 수험생을 위한 내용 맞아요. 이거는 그 다음에 모바일 콘 이런 단어 세 개를 나열을 해요.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얘랑 합성될 수 있는 동시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? 라를 테스트하는데 답은 참고로 그때 스노우였어요. 눈송이 스노우모바일 스노우커는 아 우리나라 팻빙수 비슷한 겁니다. 이런 걸 찾게 하는 테스트였어요. 근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 발생했냐 이 짧은 테스트 기간 안에도 자기 학원한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눠 실험을 했는데 10%가 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. 어? 혹시 실망했나요? 아닌데요. 지금 만약에 80점이 나오는 학생이에요. 10% 올라가면 얼마죠? 그거만 해도 88점입니다. 우린 석 달 동안에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공부에 빡센 공부를 할 겁니다. 어? 그 짧은 테스트 기간에도 이 엄청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. 제가 학교 다닐 때요. 자기 충족적 예언 그 내용에 너무 매료되었고요. 선포하고 다녀라. 너의 꿈 너 목표 나 이거 할 수 있다. 그냥 자기 속으로 삼키지 말고 선포하고 다녀라.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요.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동네 강사할 때도 난 인강할 거야. 뻔뻔하게 이야기 다녔고요. 물론 지금도 뭔가 뻔뻔하게 말하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. 뭐냐? 제가 그 전에 케이스 이하영 씨의 책 나는 나의 스무 살을 가장 존중한다 해도 살짝 말했었죠. 반복적인 무의식은 현실이 된다. 진짜 유명하거든요.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뻔뻔하면 내가 진짜 못 비루지? 하나 말씀드릴게요.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알아요. 제가 이제 현장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 사인 좀 해주세요 하는 학생들이 메일이 있습니다.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. 이름 오니? 학교 어디 가고 싶니? 꼭 물어봐요. 그리고 저 항상 책 앞에다가 써줍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의대 25학번 김음음 그리고 제 이름 써주고 날짜 써주고 화이팅 써줘요. 이거를 왜 해주냐면 책 표지에 써둔 거예요. 책 표지에 썼으면 자기만 봐요? 아니요. 옆에 짝꿍도 봅니다. 아니 이 정도 마인드인 학생이면 뻔뻔한 거죠. 내 친구들이 보던 말던 난 내 책 앞에 쓴 겁니다. 책 표지 앞에 아니 어떻게 창피하게 쉬던 시간에 엎어서 잠을 잡니까? 노력을 해야지. 친구들 다 아는데.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사인을 책 표지 앞에 해준단 말이에요. 너 원하는 대학 고대로 얘기해. 내가 고대로 써줄게. 그리고 파이팅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온라인 학생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뻔뻔하면 그것만 갖고도 10%의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돼요. 정말로. 근데 우리는 석 달 동안 그 뻔뻔함을 반복할 겁니다. 더하기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할 거고요.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 무조건 책 앞에다 씁니다. 뻔뻔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선포하고 다니세요.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 저도 인강 못 들어서 저는 써임받고 싶은데 어떡하죠? 아니요. 댓글창에 열어놓을 테니까 제가 100%에 다 응원해 드리겠습니다. 실명을 쓰세요. 제가 그 학생 이름으로 과 정말로 파이팅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전에 있던 케이스에 답글 쓰다가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요.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고 결국에 내가 여러분을 응원할 수 있는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. 우리 석 달 남았어요. 뻔뻔하면 대학 갑니다.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됩시다.